오늘은 인천광역시에서 최근 1년 사이에 무려 4억 가까이 오르고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된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청라 한양 수자인 레이크블루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에 이치하고 있으며 2019년 2월 중공된 2년 차 신축아파트로 총 14개동 최고 36층 153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경연 초중학교가 단지 바로 옆에 있고 주변 상권은 아직 그리 발달되지 않았지만 청라 호수공원의 뷰가 높은 프리미엄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 호재로는 새로운 청라의 랜드마크가 될 봄의 1위 세계 6위 높이의 청라 시티타워가 2013년 완공될 예정이고 단지 바로 옆에 지하철 7호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35병 기준 8월 거래 신고가 8억 8천만원인데 조만권에 따라 가격이 큰 차이가 있는데 현재 매물은 최고 10억에서 11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1년 전 4억 8천만원 대비 4억 비율로는 무려 80% 이상 올랐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체의 수요와 공급을 살펴보면 2020년 올해는 수요 15,000세대 대비 6,400세대가 많은 과잉 공급지역 2021년에는 적정 공급되었다가 2022년부터 23년 역시 2배 수준으로 과잉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만을 살펴보면 적정 수요는 2,800세대인데 2020년 올해는 1,900세대가 공급이 부족하지만 2021년부터 2023년 3년 동안은 수요 대비 4배 이상 과잉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공비로 보는 주변 정형입니다 부동산 정보 대표 사이트 호흡론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분들의 아파트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고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대한민국 넘버원 지식공유 채널 랭킹 코리아였습니다 사이트 호흡론에 등록된 사이트 호흡롱